오늘도 아이자그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챌린지 좀 깨야 될 것 같아요 챌린지를 내가 몇 개 있겠냐? 하나 둘 20개 중에 2개 네 개 있겠는데? 림월드가 뭐야? 림월드? 림월드? 그게 뭐지? 림월드? 림월드? 왓 더 림월드? 노! 아이 노! 게임이라고? 어 뭐야 가볍게 터뜨려줍시다 아주 가볍게 폭탄을 빵빵빵빵 참 쉽죠? 어 패터리 필요없는데? 아! 펑! 맞을수도 있지 뭐 맞을수도 있지 데미씨 두꺼 인정신 뚜껑 뚜이 뚜이 하죠? 아이고 펑! 성격이 급해서 아 필요없다고!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어? 25센트? 아 펑! 아 이거 폭탄을 잘 던져야겠는데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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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치! 폭탄이 지금 몇대 맞은거야? 폭탄이 몇대를 맞은거야? 미쳤네? 엘셋 두개? 필요없어 갑시다 이런거 깨지마 굳이 나오지도 않을까 펑! 펑! 뭐 세대 맞아줘야돼? 에이 자폭각이라니 무슨 그런 말도 안되는 내가 아이작을 열매했는데 자폭각이라니 에이 이 사람이 너무하구만 아주 음 쏘라트 사고 이거 삽시다 이거 사고 이거 사고 이거 사고 살게 없네요 낫다니 갑시다 가자 어? 쪼커가 아니구나 이게 그렇지 그럴거 같았어 쓸모없는거였어 자 나머지 방도 돌아봅시다 펑! 헥! 세기 굳이 폭탄을 먹을 필요없죠? 폭탄 먹지 말자 자 으어어어억 아 나 목이 왜이러냐 뭐 목 상태가 안좋아 음 멘트를 좀 줄여야겠어 목 상태가 안좋아 뽕 지니깐 아아 터지네 이거 내가 안 눌러줘도 뽕 뽕 헉 업댁 x 박스? 박스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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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스? 이거 뭐야? 투다이아? 오케이 갑시다 이게 어디까지 가야지 이 챌린지가? 아 엄마 심장까지네 엄마 심장쯤이야 뭐 갑시다 아 저거 소울아틱 써가지고 못가겠네 에이 내가 아이작을 얼마나 했는데 설마 이렇게 말도 안되는 가게 설마 죽겠어 그래 잠시만요 여보세요 어 나 방금 흥혔어 아 제가 오늘 감기 걸린 것도 아닌데 목소리 왜이러냐 어어어 어 맛있겠다 아 먹고싶어 아 뭐 다 쓸만없는구나 다 쓰레기야 쓰레기 아 먹고싶다 다 터트립시다 우리에게 이런건 다 사치야 우리에게 이런건 다 사치야 다 필요없어 사치 아 이거 보고싶다 근데 갑시다 사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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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이거 페투스 에이티 대리 아니 데미지가 왜이러오지 원래 이랬나 아닌데 쓰읍 원래 안이랬는데 비닐방 가주고 아 돈 졸라 많이 주네 페투스를 데미지에 이랬나요 아닌가 아닌가 싼거 아니 센건가 은꼬드는 원래 한방에 죽어야되고 인간적으로 이거 한방은 죽어야지 오케이 오! 아 잠깐만 먹지마 아닌가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건가 오케이 오! 보스 가자 그냥 이것봐 데미지 봐봐 보스 따는거 보스.. 아 잠깐만 데미지 이거밖에 안됐나? 말이 안되는데? 오케이 피하고 집중합시다 아 잠깐만 근데 데미지가 말이 안되네 살짝 어! 이렇게 만드기 새끼 아 만드가 데미지 이게 말이 돼? 잠깐만 원래 잡고 남아야되지않나? 패투스 원래 고정 데미지 아니었나? 아닌가 패투스 별로 뭐 뭔지 없어서 모르겠네 아닌감 아닌감 오 악마방스 악마방스 오야 병 병 이런 개 또라이짓을 받나 이거 먹고 먹자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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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어떻게 되겠지 몰라 나도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르겠는데 먹어 그냥 오바였나 잠깐만 쏘라 다 구워봐 오바였나 내가 살짝 오바한건가 이거 오 쏘라 두개 쏘라 두개 어차피 챌린지는 황금방이 없어요 황금방 없기때문에 그냥 바로 갑시다 다음바 아 살짝 오바한거 같은데 아니야 괜찮아 뭐 어떻게든 되겄지 뭐 어떻게든 되겄지 뭐 어떻게든 되겄지 뭐 갑시다 잠시만 나 폭탄 잘썩인다 이거 폭탄 잘썩인다 지금 피 한 대 한 대가 되게 중요한데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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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 한 대 한 대가 지금 되게 중요하다고 아쉽네요 없네요 일곱 대인이 망 있을걸 생각했는데 흠 없을수도 있지 뭐 오케이 좋아 갑시다 필요없어 다 자 잠깐만 얘가 왜 안죽지 이것봐 얘네가 세 대 맞아야 했네 똥꼬가 잠깐만 몇 대 맞는거야 심각한데 딜이 심각한데 딜이 어머머머머머 뻥 뻥 뻥 뻥 뻥 어 어 찾았다 찾았다 있을것만 같았더라 마치 꼭 있을것만 같았어 좋아 아 뻥 뻥 얘들아 어 얘들아 아악 내 소울하트 내 소울하트 아 어 뻥 다시 외워야돼 쉣 없는것보다 나니까 먹읍시다 지금은 아이템 하나하나가 되게 귀중할때야 먹어 그냥 가자 텅굴이네 야 텅굴 몇대야 아 두대 잠깐만 원래 한방 아닌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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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닌가벼 원래 한방이 쓰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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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운뽑이 없어서 팩투스를 먹어본 적이 없어서 어어 아 아 아 파리 으이씨 먹고싶다 마치 먹어야될거같아 먹기 잘했어 좋아 마치 먹을거하여튼 기분이 들었단말 아주 잘한짓이었어 오우 오우 야 쟤 좋네 따라다니면서 딜도하고 어어 잠깐만 얘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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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얘들아 안죽는가봐 아 아 뻑 오케이 나의 부족한 딜링을 저 아이가 해주고있어 아주 좋아 환상의 조합인데 손발에 쫙쫙 잘 맞구만 좋아 뭐야 오 뻑 어 어 어 어 어 아 아 미친 아 미친 애벌레가 무슨 두대 한데? 이것봐 애벌레가 두대야 이게 말이 돼? 말이 안되는데 살짝 말이 안되는데 페터스 데미지에 이랬다고 원래가? 용납할수없어 용납할수없어 왜이렇게 약했나? 너무 약한데 지금 느낌상 필요없어 쏘라토 먹고갑시다 다 필요없어 쓰읍 아 너무 약한데 지금 느낌 뭐야 가 가자 생각해보니까 우리 비밀망도 안찾았네 어어 마음껏 먹으렴 마음껏 자 마음껏 먹어 마음껏 이 새끼가 좋아 이게 뭐지? 이게 뭐야? 너 뭐니? 어 어 어 어 쓰레기네 어 쓰레기다 이 쓰레기는 필요없습니다 아 저거 왜 나와? 저게 검은하트 만들어주는 데못이에요 필요없어 쓰레기 하 하 잠깐만 들어가 보자 이게 뭐지? 먹어 그냥 뭔진 모르겠는데 먹어 그냥 그냥 막 먹어 너도 먹어 아 데미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야 쟤 데미지 인간적으로 좀 심한거 같애 우와 쟤 야 쟤 괜찮다 우와 쟤 착한짓 하고 있네 아 아 집에서 아 괜히 들어왔다 여기 아 망했다 이거 내 피 겁나 까질 느낌인데 아 지금 내 아이템 하나때문에 지금 아이템 하나에 눈이 멀어서 아아 좀 똠 저 눈깔 뽑아 아 아 진짜 씨알 데미지 새키 똥 아 진짜 이거 두 번째잖아 세 번째도 아니잖아 아 아 아 내 피만 깎이 다 빠지네 아 나와봐 좀 막지 말고 너 눈물 아 진짜 아 씨알 가샤 가샤하고 싶다 가샤하고 싶다 막 아 아 아 씨앗 아 아 폭 unseen 아 내 피 씨바 아 꽉친다 저 아이템 뭐지 근데? 겁나 쓸모없는 아이템을 기억하는데 아 괜히 먹었어 아 지금 내가 몇 피 몇 칸이나 바꾼거야 아 아 뭐야 거미 아 거미만 나 오케이 죽이고 아 미치겠다 아 씨야 이거 뭐야 가시 이거 뚜껑 열어 열라고 야? 야 안 열어? 야 한방에 안죽어? 헐 죽히죠 어! 아 아 좋아 열어 열어라고 열어라고 아 짜증나 아 얘네또 뭐야 오지마라 으아악 아 저 망할 똥 씨바 아 아 아 아 스트레스 받아 뭐야 뭐야 이거 이건 뭔템이야 뭔템인지 모르마야 먹고디지겠어 먹고디지면 돼 그냥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잠깐 소울아트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거래가 되는데 아 악마봐 악마봐 100%인데 오지마라 오지마라 아 뭐야 왜 이렇게 커 왜 어? 내 몇개 크냐고 야 뭐야 잠깐만요 오 바이러스가 발견됐네 뭔 바이러스지? 나 지금 아프리카랑 그거밖에 안켰는데 게임밖에? 바이러스가 왜 걸리냐 바이러스가 어디서 들어온거야? 아프리카랑 이거 게임밖에 안켰는데 야 양아치 새끼들 이거 이거밖에 안좋아? 아 팍쳐 아 잘 도망는게 어렵다 아 아 아 무섭다 살 떨린다 잠깐만 저거 이따 먹겠습니다 아 텅그리 진짜 텅그리 ㅈㄴ 싫어 오케이 이따 먹고 저거는 소울아트랑 어! 아 펑 어 맞을 뻔했다 자 맞을 뻔 했지만 유유히 피해서 야 저 왜 이렇게 안 죽냐 인간적으로 죽어 어? 일방이네 어? 아 씨야 아 뭐야 얜 또 아 어우 야 맞을 뻔했다 죽을 뻔했다 와 죽을 뻔했다 으아 으아 열열수님 어서오세요 다소 산만한 방송인지 모르겠지만 어쩔 수 없어 먹고살려하면 먹고살기 위해선 어쩔 수가 없어 뻥 뻥 뻥 뻥 오케이 아 잠 잠깐만 보스 보스 보스네 보스 소울아트 먹고 하자 소울아트 먹고 설마 거래하면 죽나 그냥 바로? 그게 궁금한데 나는 아 뻑 아 잠깐만 집중하자 집중하자 집중 아 망했다 이거 거래되나? 거래 안되면 이거 망인데 큰일나는데 지금 내가 지금 내 희망은 악마방꽁인데 거래가 안되면 안되는데 큰일나 피했다 야 잠깐 야 아 아아아아악 타잡았는데 아 펑 개 그지같은 상황을 봤나 이런 개 그지같은 상황을 봤나 그지같은 상황을 봤나 아 아 아 쓰벌 진짜 다 잡았는데 아 아 아 자폭할 줘봐야 했네 고만 소환해라 고만 소환해라 얘야 어 고만 소환하라고 너땜에 지금 이게 몇번째야 이 새끼야 아 아 이거 피통업이다 그래도 다행이다 이거 뭐야 아 이건 뭔 템이야 또 이거 뭐지 이게 이거 팩트 아닌데 이거 팩트 아니죠 내가 알기론 팩트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왜 팩트 이렇게 생겼나 쓰읍 뭐 가야 될까 아 팩트 아니네 아 씨 아 팩트 아니었네 펑 피할까워 우선 쏘라트 챙겨서 갑시다 쏘라트 챙겨서 아 팩트 아니었어 아 팩트인줄 알았는데 쓰읍 아 이거 어떡하냐 이거 일났네 데미지가 안나와 데미지 업이 아 돌아버리겠다 가자 팩트 진짜 운 지질이 없다 와 어떻게 이렇게 안나오지 이렇게 안나오기도 힘들텐데 어떻게 이렇게 안나올수 있을까 응? 원인 짰니? 얘네라 와 어떻게 이렇게 안나오냐 잠시만요 아 미친날냐 이거 진짜 게임 모드 해놔야지 아 어 게임 모드 켜져있는데 켜져있는데 왜 이렇게 막떠 어어 얘들아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아 고만 좀 나와라 너네 야 뭘 이렇게 읽어도 되냐 컴퓨터 갑자기 여기 어 어 밀어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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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펄 더플 참 하 큰일났다 큰일났어 큰일났어 아 나 깨야되는데 아 퐁 퐁 퐁 뭐야 이거 뭐야 뭔 효과야 오 오 황금상자 아 씨알 야 그냥 너가 나와 너한테 줄거 없어 가 아 펄 끊고 죽어 아 이게 쉽지만 않구나 이게 A2패스 너프 먹어서 이거 말이 거짓말이 아니구나 데미지 너프 먹고나서 깨기가 힘들어졌구나 아 아 아 잠깐만 생각해봐 나 1일이 다 방 돌필이 없잖아 맞지 내가 왜 도는거지 방을 1일이 다 돌필이 없잖아 돌필이 없잖아 맞어 돌필이 없었어 왜 돌필이 없었어 왜 돌았지 팀 안깨지는거야 아 아 아 이거 필요 없어 형이 형 그렇네 1일이 방 돌필이 없네 내가 그렇네 돌필이 없어 돌필이 없었어 돌필이 없었어 1일이 방을 우리는 그냥 덕스방만 깨면 되는거야 좋아 가 가 형이 형이 형 그렇네 진짜 아 아 펑 펑 고마워 아 진짜 필요없다고 얘 아 아 아 뭐야 펑 하 그냥 망했다 망해 느낌이 슬슬 비어온다 망했다고 하네요 하 하 야 다시하자 야 이건 다시해야돼 다시하자 야 무조건 보니까 데미지가 있어야 되네 이거 2패스 아 야 야 2패스 데미지 나 이럴줄 몰랐지 아 피통 아 데미지가 있어야 되는데 피통 나쁘지 않게 하는데 아 나 뭐하니 아니 비일방이 여기일까 설마 설마 비일방 아 없지 에이 이걸 깨면 개 쩌는 아이템이 나온대 진짜 이걸 깨면 개 쩌는 아이템이 나온대요 계속 깨려는 건데 왜이렇게 어렵까 개 쩌는 진짜 대박 아이템이 뜬다고 하는데 오 오어어어어 오우 무심개레 던진돌이